김동연 경기지사가 화성시 기업인 100명을 만났습니다. 이날 김 지사의 강조 발언 중엔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살아남아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간 건지 최지연 기자가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이야기 나누는 맞선 토크. 네 번째로 찾은 곳은 화성시입니다. 지난 3회까지의 맞선 토크가 지역 현안을 주제로 논의된 것과 달리 화성시에서는 기업인 100명을 만나 경영의 어려움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업인들은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물류비도 굉장히 대정되고 증대가 되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22번 도로를 지사님께서 조기에 확장을 해서 화성시는 밀집 공장 지역 내에서 상수도 시설을 연결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밖의 스타트업 사업 공모 및 간담회, 지자체 차원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지원, 산업단지 청년기숙사 건립 등에 대한 건의 등도 있었습니다. 짜여진 각본 없이 기업이 이야기하면 지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답을 바로 하는 형식. 즉시 해결이 가능한 건 문제를 현장에서 풉니다. 내년도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혹시 힘들게 어려우시다고 한 기업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남으셔서 이 터널을 지나면 이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쾌가올 겁니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위치한 곳. 이번 맞선 토크는 화성시장의 요청에 따라 기업인들 중심으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한 현대차 남양연구소 상무 등도 함께했습니다. 김 지사는 미래산업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기업인, 전문가들과 지속해 소통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재현입니다.